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드디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박찬진 사무총장이 이번에 사무차장과 함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아마 공직을 그만두고 사퇴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평소에 정치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벌벌 뜬다 그렇게 표현해도 결코 무리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힘과 위세가 강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잘못 보여서는 공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쿡 찍어서 탈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실시됐던 경기도지사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냥 밑보인 사람들을 탁 찍어서 뭐죠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50% 정도를 그냥 빼앗아 가지고 옮겨주죠. 다른 사람한테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나 이런 데 있는 국회의원들이 입을 조심하고 몸을 숙이는 이유를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선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제 자신이 어떻게 정치를 할 그런 의도나 의지나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한 애국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신하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야 되면 얼마나 앞으로 고생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추후도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 없죠. 다 내려놨기 때문에 제가 뭐 국회의원을 한 번 하거나 장관을 한 번 해보거나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힘이 훨씬 센 데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관상 자유민주공화국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국민들도 많겠죠.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를 가지고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만 자유민주공화국이지 그냥 선관위가 처분하는 대로 선출직 공직자가 결정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박찬진 씨가 사태가 이렇게까지 흘러갈지는 아마 본인들은 예상 못했을 겁니다. 적당히 무마하면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주는 기관이니까 국회의원들도 입을 다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이만희 국회의원 경상북도에서 경찰 출신으로서 청도 아마 지역구를 두신 분일 겁니다. 대여름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거의 유일하게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신 분이죠. 그분이 며칠 전에 25일인가 24일인가 선관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방문했던 그 사진만 보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자신들이 사퇴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사퇴하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이거는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고 행사상의 여러분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출시를 해가지고 권력을 만들어주는 기관에 수장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은 장관직일 것이고 한 사람은 아마 차관직일 것입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사안은 아닌 거죠. 설령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들어가가지고 이번 사안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부분을 맹맹백백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 긴급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지고. 선관위 자체 조사에 맡겨둘 수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자녀를 특혜 채용을 했는데 그거를 자신들에게 맡기는 그런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본인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제 판단은 검찰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노을님께서 도의적 책임은 얼어 죽을 도의적 책임이냐? 행사적 책임을 지하지. 사바사회가 이럼 자기 자녀를 특혜 이럼 채용했는데 그러면 특혜 채용이 의욕계에 그치고 사실과 다르면 박찬진 사무총장과 사무여분들 차장이 왜 사퇴해야 됩니까? 울리니까 찔리니까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사퇴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의적 책임은 얼어 죽을 도의적 책임이냐? 노을 거사님 말씀 잘하셨네요. 심강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 최고위급 인사가 사고방식이 이 모양이니 선거관리인들 제대로 했겠나? 철저히 파이소트 은벌에 처해야 된다. 완전히 그냥 특권계급이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이 선거법이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공직자로 선출직 공직자로 한 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처럼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제 같은 사람도 뭐죠?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걸게 되면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변호사 이름 써야 되고 삭간매는 사무총장 정결로 특제한 것을 보면 정권 바뀔 줄 몰랐을 겁니다. 완전 무결하게 30년 집권용 선거 프롬이 다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으니까 저런 짓까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도 공정도 없습니다. 정권 바뀔 줄 몰랐을 겁니다. 정권이 바뀔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들이 추계한 바에 들으면 사전투표 조작규모가 240만 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격차가 14만 7,077표라고 하지만 실진료로 추정을 해보니까 260만 표 이상 정도가 격차가 낮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내가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권력을 만든다. 그리고 필요하면 특정인을 쿡 찍어서 뭐죠? 표를 많이 빼앗아 가버리게 되면 낙선시킬 수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설정값이 50%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숫자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뀔 줄 몰랐을 겁니다. 레이스님은 국민들과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대대적인 감사와 쇄신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나라를 다시 살리는 차원에서 선관위 계획이 없으면 그냥 이시 조선에서는 이왕가의 신하로 모든 백성들이 살았지만 앞으로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신하로 국민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이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작게 아시고 무슨 무리수를 두자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인사 문제, 이번에 인사 의혹 문제뿐만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다뤄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늘관님은 사퇴는 당연한 것이고 제값을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오기님은 이참에 사유로 부정선거도 조사를 해보자. 부국강병님은 아들, 딸도 남겨놓고 자신들은 나이가 있으니 사퇴해도 남는 장사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좋아요가 51명, 싫어요가 1명 정도입니다. 이게 다 민심을 반영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국민들이 이렇게 애달파하고 여러분들 갈급하는 선거 문제를 이렇게 뭐죠? 그냥 깔아뭉개고 가는 사회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술래미님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거죠. 노정희가 사퇴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 사퇴와 관련해서 박찬진 사무총장이 그냥 사퇴하고 무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그래서 그냥 덮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수사하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이 없으면 선거가 무슨 복잡한 여러분들 업무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투표함에 있는 거 여러분들 까가지고 그냥 한 표 두 표 세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선거마다 뭐 좀 마치고 남은 국민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들 날 밤을 새고 감시를 하고 분통을 터뜨려야 될 일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이 문제 이 사안에 중차대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선관위 개혁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시조선처럼 선관위 여러분들 왕조 밑에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병원 한 사람이 한자리 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떠들고 다니면은 그러면 사심이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 하지만 전혀 그런데 뜻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진실된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2020년 4.15 총선 박찬진 지휘하에 치러졌던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 모든 게 다 여러분들 다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 전국민 필독스인 도덕놈들 시리즈를 보시면은 그냥 검찰 수사관들은 얼추 수사의 80%를 다 마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조작했냐 이것만 여러분들 물으면 됩니다. 누가 했냐 전산 누가 담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특히 도덕놈들 시리즈가 전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박찬진 장관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결국은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다 사안을 아마 덮을 방향인데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재직 시에 남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대작입니다. 크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얼마 전에 마무리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치렀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직선거인 지난 보궐선거는 단독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아니고 사무총장 체제로 치루어졌습니다. 그 두 번의 모든 선거가 전형적인 사전투표 조작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빼앗아서 그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투표 후보에게 몰아주는 이른바 득표수 증감,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바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낱낱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투톱이 아마 그만두는 것을 보게 되면 지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마치고 나서 장관이 일주일 만에 됐으니까 1년 만에 딱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년 만에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그런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박찬진 사무총장하고 송 사무차장이 그냥 물러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소쿠리 여러분들 대선 과정에서 발생했던 소쿠리 선거 파동으로 당시에 김세한 사무총장이 그만뒀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은 조혜주 체제였고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는 김세한 체제였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박찬진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아마 경찰 출신일 겁니다. 그리고 좀 기계가 있는 분입니다. 대정부 질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문제점을 질타한 그 유일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딱 대면해 가지고 경기도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정위원 야당 가사 이만희 의원과 면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사퇴해야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힘이 센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앞에서 대부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그날 야당 이만희 의원과 또 한 의원이 항의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 도로는 당당하네요. 잘 먹고 다 사는지 뭐 최고도 좋네요. 박찬진 씨. 이 양반은 송봉습 사무차장이네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반들은 이렇게 자기가 물러나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 조혜주 씨 고졸금정고시 출신이고 방통대 행정학과를 나왔던 1955년 전라북도 장수 출신입니다. 이 조혜주 씨가 2020년도 4.15 총선을 주도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8개 선거구에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뀔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전국적으로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4월에 손을 보인 도독놈들 사군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그냥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으면 식은 죽 먹기로 뭡니까 범죄자를 잡아낼 수 있게끔 날밤을 세워서 제야 전문가와 분석한 그런 내용의 범죄 행위가 선거 데이터에 다 여러분들 그냥 들어있기 때문에 다 까발리긴 겁니다. 이 작품이 조혜주 작품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여러분들 지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설법대를 나왔던 권순일 씨입니다. 1959년생일 겁니다. 권순일과 조혜주 체제에서 2020년도 4.15 총선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조혜주 작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속구리 여러분들 파문이지 않습니까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이때는 누가 이런 담당했습니까 김세환 씨가 담당했습니다. 1964년생 인천광하 출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세환 씨가 이 속구리 파동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당시에 대법관이었던 노정희 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가 물러난 겁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 양반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난 2월 달하고 3월 달에 나온 도둑놈들 2권 3권입니다. 2020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무슨 짓 했나 여기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짓으로 했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를 조작했고 14만 7,077평과 차이가 아니고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의 객자는 260만 표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여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누구 작품이었습니까 김세환 사무총장의 작품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노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자녀채용특혜로에서 물러나게 된 박찬진 씨는 1963년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출신이고 전남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양반입니다. 여기는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졸업을 했는데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된 사람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고속성전을 했습니다. 박찬진 씨도 1년마다 몇 등급이 뛸 정도로 고속성전을 해서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됐죠. 그것도 여러분들 자신이 만든 작품인 2020년도 2월 1일 지방선거가 맞추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배락 출시를 해서 장관이 된 겁니다. 박찬진의 작품이 두 건입니다.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하고 2022년 또 2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박찬진의 작품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5월 30일 날 선어보이는 도독놈들 옥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냐에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가 다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진 씨의 자녀 특혜 초연과 별도로 본인이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 대형으로 여러분들 치렀던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에서 본인들이 한 작품 내용에 대한 것도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간략하게 여러분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관위 대변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선관위 입장을 옹호했던 이준석 서울특별시 노원변 지역구의 역대 선거 결과의 분석 결과입니다. 모든 손을 다 댔지 않습니까? 여기 2022년 또 득표수는 100장당 15장을 이동시켰고 노원구청장은 100장당 10장을 이동시켰고 서울교육감은 우파 교육감 후보인 조 전혁이 받았던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좌파 교육감 후보인 조희연 함께 옮겨준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내용이 누구 작품입니까? 박찬진 작품입니다. 수사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대선 25% 100장당 25장을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함께 넘겨줬습니다. 득표수 정감의 이건 누구 작품입니까? 김세한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작품입니다. 그 밑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0년 4.15 총선은 조혜주 사무총장 작품입니다. 이준석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더불 민기당 후보와 함께 빼앗겼습니다. 세 사람 다 불러 가지고 수사해 가지고 합당한 벌을 줘야겠죠. 책임자도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거는 또 여러분들 뭡니까? 이거는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박찬진 선거관리원회 사무총장의 최후의 작품입니다. 모두 여러분들 9군데에서 4군데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나 꼭 손을 대야 될 것은 다 손을 대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울산 남구나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기초위원을 더불어민기당 후보로 당선시켰습니다. 조작값 15% 울산 교육감 선거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 후보가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선거결과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앞부분은 박찬진의 1차 작품이고 이 뒤에 여러분 이거는 박찬진의 최후의 작품인 거죠. 검찰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 깔아뭉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거는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나라의 앞날이나 그리고 미래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누구의 앞날을 보지 않더라도 선거를 도독질하는 것이 다 밝혀졌는데 그걸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냥 뭉개고 갈 수 있지만 밝혀진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가겠습니까?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5월 30일에 나오는 이 도둑놈들 5권은 박찬진이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김세한 전 사무총장이 물러난 이후에 본인 지휘하에 치른 선거결과가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됐는지가 낱낱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번 기회를 우리가 놓쳤으면 안 되고 그냥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거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사전특표 조작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숫자로 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밝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왜 그냥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고소고발할 건데 자기들이 보니까 숫자도 보니까 겁이 날 겁니다. 왜 겁이 안 나게 했으면 숫자는 누구 봐주고 로비 통하지 않지 않으면 그냥 숫자는 숫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이 선거 공정성을 세우는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국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하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세금 내면은 나라 일 맡은 사람들은 맡은 바 일을 참 열심히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과 공직자 사이는 계약이라는 것이 형성돼 있는 거니까 세금은 아주 그냥 열심히 거두고 가면서 해외할 일 안 하고 해외할 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건 수사해서 이런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참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은 살만한 세상이겠지만 사실 선거가 무너진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은 참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늘을 찌르는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자기 자녀들을 특히 채용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고 국민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수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마다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잘 아는 분들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여당 측의 행안이 간사를 맡고 있는 경상북도 청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만희 의원이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분들 항의 방문했을 때 기자가 이만희 의원의 뒤쪽에서 박찬진 사무총장을 항의 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사퇴해야 될 정도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만희 여당 측 행안부 간사가 여러분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한국의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방송들이 대대적으로 다뤘고 그다음에 여기에 거치지 않고 모든 주요 일관지들이 사설을 통해서 선관위를 맹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어우러져 가지고 두 사람이 사퇴했는데 이번에는 노태학 씨가 사퇴해야 되는 거죠. 노정희 씨가 끝까지 버티다 사퇴했지만 이거는 뭐 그냥 머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일보 기사 하단을 보니까 국민들의 그런 의견이 어떤 건가 제가 궁금해서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한 분이 사퇴하면 다가 아니고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국가에서 모든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라고 해서 아니면 선관위의 여러분들 임직원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Y님은 선관위 명칭을 다음과 같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 온실위원회 선관이 필요 없다. 앞으로 투개표 관리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로 하고 수개표하면 말승 소지가 0%가 된다. 대만의 여러분들 중공의 선거 개입을 우려해서 현장에 투표하고 투표함을 절대로 옮기지 않고 수개표하는 것이 아마 많은 영상을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선거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몇 시간 더 걸리면 뭐가 문제입니까? 선거는 절대 전산장비가 도입되면 안 됩니다. 일단 전산장비가 도입되게 되면 투표자들이나 국민들이 유관으로 선거의 프로세스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냥 수개표하고 한 장, 두 장 세면 되는 겁니다. 여기 또 한 분은 뒷문을 열어놓으면 집계가 어떻든 마음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사악한 짓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이런 제보가 왔거든요. 선거 관련 여러분들 컴퓨터에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제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 분이 제보한 것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2020년도 4.15 총선의 공정성 문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장애 여러분들 폐지로 아이디 패스워드가 막 나와서 굉장히 놀랬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보완관리가 안 되나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속구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투표 선거 개표 결과와 투표 당일 수표의 개표 결과가 아주 다른 한 국민이 한 것처럼 큰 차이 나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대수의 법칙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당일투표 포본집단 사전투표 포본집단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선거의 경우는 표본집단의 수가 아주 큽니다. 당일투표가 몇만 명 사전투표가 몇만 명 그러면 특정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의 다섯 군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격차가 난 거죠.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특정후보에게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주고 또 다른 특정후보에게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게 후보별 득표수가 사전과 당일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N님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로 좌우진영 논리나 여야 좌파우파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의미로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구이자 독립기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항상 견제를 받지 않으면 장난질을 치죠. 독립기구라고 도덕적 타락을 하고 보안업체를 수년간 수의계약하면서 채용 막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채용하라는 의미를 안 한다. 이런 것들을 혼돈하여 그동안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다 보니 속구리 선거가 생겼다. 특히 대법관 등 사법부 출신들이 고진만 세고 자존심만 내세어 한마디로 엉망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해봤다. 노태학 씨가 물러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많이 개입 안 할 겁니다. 실질적인 모든 살림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지겠죠. 그러니까 선거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내부 직원들하고 선거를 진두지휘한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이 합당한 그런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자녀 채용 문제뿐만 아니고 사변 투표와 관련된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맹백하게 밝혀야겠죠. K님은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15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자유민주제의 근간을 위해선 용서할 수 없는 국가중대 범죄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라. 이런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H님은 사퇴를 수리하지 말고 수사결과 범죄가 밝혀지면 파면을 시켜서 연금혜택도 박탈해야 된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진사퇴하면 땡이다. 그건 아니죠. B님은 부정선거 조작선거의 역을 검찰이 수사하라. 조혜주와 양정철과 이견영이 저지른 부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3구 대통령 선거의 속구리 투표는 빙산의 일각이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이 소위 노동문들 사건을 보게 되면 서울의 전 지역에서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49개 선거구에서. 전국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에 이런 김남국 씨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당일 투표에서 김남국 씨가 92.5표 정도를 받았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당일 투표에서 크게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장을 받을 때 145장 148장 정도 당일 투표에서 92장을 받았던 후보가 148, 145 이렇게 받은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주지 않고서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런 모든 증거들이 노동놈들 사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의심이나 의욕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난달에 끝났던 2024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은 의심, 의혹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다 밝혀진 겁니다. 어떻게 밝혔냐. 본인들이 발표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보니까 정확하게 뭐가 찾아진 겁니까. 득표수에서 표를 규칙적으로 이동한 증거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규칙에 따라서 표를 이동한 겁니다. 그냥 막 이동한 것이 아니고 그 규칙을 딱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냈으니까 그 규칙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손을 대지 않는 상태의 진짜 후보별 득표수까지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심, 의혹 자녀 특혜 채용은 현재까지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심, 의혹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은 의심, 의혹 차원이 아닙니다. 다 그냥 까발려진 겁니다. 어떻게 까발려진다. 이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국회의원선거 다 나온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선거, 도지사선거, 광역시의 여러분 의회선거, 기초의원선거 다 여러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진짜 책임이 있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반드시 나가야겠죠. 내일모레 아마 나갈 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안 나가겠습니까.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이런 양아치 공직자 국가의 선거를 간장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구속해서 부정선거가 있는지 조사해야 된다. 부정선거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기 다 밝혀냈으니까 검찰 수사관을 대신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수해서 다 밝혀낸 겁니다. 4.15 총선은 다 밝혀낸 겁니다. 어떻게 밝혀낸 겁니까. 본인들이 이런 발표한, 본인들이 생산, 제조, 유통시킨 후보별 덕표수를 그냥 떳떳하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 숫자 조작하면 안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참 이 사람들도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영원히 남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국히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 사안은 그냥 덕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20년, 30년, 50년, 100년 아니면 영원하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이 신하로 살아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범죄가 이미 밝혀진 마당에 아무도 사전투표 조작을 인지하거나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냥 묻고 넘어갈 건 모르니까 그러나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모든 선거를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대통령 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만들어냈는지 조작했는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다 나왔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자녀 특채 의혹 사퇴, 5월 25일 조선일보. 여러분께서는 사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여러분 던졌더니 설문조사에 616명이 투표를 했지만 지금 정도는 한 3천 명 안 했겠습니까. 결과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가 96%인 겁니다. 선관위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 의혹의 대학 부분을 밝혀야 된다. 충분하다.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의견 남겨보니까 전주조사 및 비위자를 구속해야 됩니다.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철저히 사실을 규명해야 행사처벌 해야 됩니다. 고위공직자로 해서 사직서만으로서 범죄가 덮여서는 안 됩니다. 파면하고 부정선거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출국검진 내리고 선관이 전반 수사 끝날 때까지 대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 자녀채용과 같은 그런 표면적인 일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관위가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끝났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소위 사전투표의 득표수 증가와 감소, 증감행위에 대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사전투표 조작과 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책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선거 무너지게 되면 엉망진창인 나라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들 호강하겠다고 이렇게 온갖 종류의 이런 박해를 무릅쓰고 선거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파헤치겠습니까? 나라가 살고 죽는 문제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자유민으로 살아있는가 하고 그걸 구분하는 것이 선거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운명이 있는 것처럼 참 제가 이렇게 한 3년 이상 시간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쏟을지는 참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당연히 세금을 내서 그 방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안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도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이나 부정선거가 발생하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그 문제를 들여다보게 됐고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사람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제가 다루면서 참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막강한 조직이구나.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꿈쩍할 수 없겠구나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침묵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 양반들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선관위 앞에서 서기만 하면 작아지고 벌벌 떨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이해심도 생기는 겁니다. 그들만의 세상을 국민들의 세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이시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소수의 왕족이 있고 그 밑에 모든 백성들은 그야말로 신민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이 어떻게 자유인입니까. 그건 자유인이 아니죠. 그냥 노예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을 이번 기회에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박국희 기자가 글을 잘 썼네요. 그들만의 세상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권도 지방자치단체도 벌벌 뜬다. 공직선거법이 그냥 이혈령 비혈령입니다. 코에 걸먼 코걸이 귀에 걸먼 귀걸이기 때문에 꼼짝 달성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선관위 고위강직자들 이른바 고용세섭은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감사 등의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19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선관위의 조직과 권한이 실력 이상으로 비례해지면서 사실상 그들만의 세상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사이동도 참 드물 것이고 거의 마피아처럼 그렇게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 있겠죠.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겁니다. 이거를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됩니다. 1963년 때 창설할 때마다 직원이 348명이었는데 지금은 전국 17개 시와 249 시군구에 모두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총 2961명을 거느린 맨머드 조직으로 변했다. 이렇게 큰 조직을 상설 조직으로 갖고 있을 필요도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각종 공공기관이나 조합단체 대표 선거도 선관위가 관리하게 되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여러분들 선거도 맡아서 대응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 기관치고 선관위 입김을 안 받는 것이 없다는 평가다. 그래서 벌벌 뜰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재선의원은 선거법을 항상 의식하지만 생각지 못한 법 위반의 경기에서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이때는 현장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사실상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 후보로 출마했던 강 변호사죠.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강 변호사만 그게 여러분들 설정값 조작값이 50%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100장당 50장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한국에서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는 영원히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선관위를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준석이나 하태경처럼 그렇게 선관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옳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협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선관위의 선거범죄조사건은 사실상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건보다 세다는 평가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대로 선관위는 수사기가 된 사람을 데려오거나 장소를 수색하고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다 예외인 거죠. 헌법기관이니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색깔을 가진 인사들이 선관위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선관위 내부 조직도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끔 개편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선관위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중립을 지켜야 될 독립기구 선관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엄청 편파적이다는 것을 당신들도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안다.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안다. 문재인 정권에서 몇 번 치른 선거 때마다 수상한 짓 한 것도 안다. 용기 있는 분들이 나서서 양심선언을 하시든가 아니면 검찰 조사받고 모두 털려서 학교를 가시든가. 양자택일은 각자의 몫이다. 선관이 진짜 싹물갈이하고 중립적으로 재탄생해서 새출발해야 됩니다. 인적 쇄신이 되어야 됩니다. 선관이 기존 직원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해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포함한 일군의 여러분들,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도 했고 선관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을 방문해가지고 대안을 여러분들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들 선관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렇게 장악을 못하면 다 당신이 헛수합이화 되는 거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켜 줬습니다마는 뭐 다 그냥 시시하고 그냥 넘어가버린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대안 가운데 하나가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인적 쇄신하지 않으면 현재 선관위 체제로서는 절대 나아질 수가 없다. 샬림은 고향에게 생선을 맡겨놨으니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부정개표를 자행한 겁니다. 결과 180대 벨석 이런 선거관련에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확실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더불당 관련성을 찾아내고 모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하태경 해운대구 갑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했던 역대 선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준석과 더불어서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선관위 입장을 무척 두둔해온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의원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하태경 의원은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2장을 더불 민주당 후보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 조작값이 32%입니다. 하태경이 여러분들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25,669장입니다. 여기서 32%인 8,214표를 빼앗겨 가지고 8,214표를 빼앗은 다음에 그것을 옮겨준 거죠. 그러니까 8,214표 곱하기 2가 하게 되면 1만 6,428표가 득표수 정감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후거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와 총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이 누구 작품인 거 아니까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의 작품입니다. 본인이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여러분들 치렀던 이게 여러분들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이거 맞추고 난 다음에 잘했다고 일주일 만에 장관으로 승진해 가지고 사무총장이 된 겁니다. 2022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5% 조작했습니다. 2022년 해운대 구청장 선거는 5% 했습니다.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는 10% 했습니다. 10%란 것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빼앗았다는 거죠. 아주 눈치를 본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봐서 5%에 10%를 설정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필사적으로 승리해야 될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작값이 부산 전역에서 거의 15%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빼앗아 가지고 옮긴 겁니다. 화끈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총선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이끌고 있을 때는 더 화끈하게 했습니다.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여러분들 바로 선거 전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만든 겁니다. 이 전산조작이나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은 이유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론을 마사지하거나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만 만들면 그 이유를 갖고 뭡니까? 그것이 합당하게 표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부산교육감 선거의 30% 표를 만든 겁니다. 오거돈 여론 부산시장 후보는 성추문 사건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없는 선거가 2021년도 4.7 보궐선거입니다. 그래도 그때도 10% 조작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뭡니까?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시는 하태경 해운대구 갑이나 해운대구의 역대 선거 분석 결과입니다. 선거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선거 관리위원회가 직접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여기서 규칙이 뭡니까? 조작값입니다. 득표수를 이동시킨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5%, 10%, 15%, 10%, 30%, 30%, 30% 지 마음대로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국민들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 이렇게 다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의회권은 누구 작품이냐? 박찬진 작품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누구 작품입니까? 김세한 작품입니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누구 작품이냐? 조혜주 작품일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누구 작품이냐? 조혜주 작품입니다. 2018년 부산교육감 선거는 조혜주 이전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네. 이게 다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 항의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 밝혀서도 고소고발 못합니다. 왜? 그러면 다 드러날 거니까. 이거 이러면 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결과를 이렇게 다 정리한 책입니다.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악해도 그냥 나쁜 일을 담을 수 있는 최대한 표현이 악하다. 그다음은 사악하다. 거대한 악이다 이 정도지만 그걸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선거를 망친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5건인 5월 30일 날 나오니까 도덕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박참진 작품이죠.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치룬 선거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그냥 자녀 특혜 의혹 때문에 그냥 물러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선거법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에게서 선관위 개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직업으로서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밑배게 되면 영원히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냥 공직선거법으로 걸면 정치인으로서는 계속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선거법도 수순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인적 혜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모든 사람이나 조직은 부패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물론이고 조금만 여러분들 선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제공한 거나 의혹을 제공하게 되면 바로 뭐죠?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3월 1일자 대통령 선거를 앞둔 3월 1일자 여기에 이제 중앙일보신문이 모든 신문이 다 보도했을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 선거관리위원회 무득이 고발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정희가 3월 1일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8일 날 하루 전날에 공병호 소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무소불입니다. 그냥 의심과 의혹을 제기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걸면은 뭐 어떻게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의 사건을 넘기고 경찰에서 무혐의가 처리가 되니까 또 검찰에서 넘겨가지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처리한 겁니다. 그럼 경찰에서 무혐의가 처리가 되면 선거법 위반이 그러면 또 검찰에서 무혐의가 처리가 되면 웬만하면 그냥 그 정도에서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재정신청 제도가 있더군요. 그거를 고등법원까지 끌고 가가지고 끝까지 괴롭힌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계속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그냥 세금으로 세금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체 선거에 대해서는 의심도 하지 말고 의욕도 대기하지 말고 그냥 입 그냥 다물고 그냥 살아라 이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은 지난 4월 4일 날 재정신청이 이제 내려졌는데 여기 이제 신청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이러면 고발하고 또 검찰에 2위 신청이 하니까 또 재정신청을 신청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제가 피의자고 저를 옹호했던 분이 건우용 변호사님이고 신청이니 그냥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인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세금 먹고 살 건데 세금 먹고 살 건데 그냥 시민들을 건박하는 겁니다. 입 다물으라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다 실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작을 했는지 사전투표에서 어떤 조작질을 했는지가 낱낱이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5월 30일 날 나오는 이 책은 지방선거를 이러면 낱낱이 까부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이름들 이 사전투표 의욕이 아니고 그걸 그냥 증명한 거지 않습니까? 증명. 본인들은 사전투표 조작을 제기하니까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다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조작했잖아. 이게 증거물이다. 나이도 있고 배움도 있는 사람이 밥 먹고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어느 정신나간 여러분들 내 나이 연배의 사람이 이런 문제를 거론하겠습니까? 기가 찬 거죠. 그래가지고 판사님이 제대로 판결해가지고 기록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 중 위 혐의 부분은 이유가 없다. 하나하고 그다음에 위계공무집행혐의 이런 건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은 피의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지 않았고 항고할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낱낱이 다 드러날 거니까. 항고를 그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행사소송품 제260조 제2항 단서 각고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더라도 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겁니다. 판사분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거 출간된 지 지금 5개월째지 않습니까. 아무 예약이 없지 않습니까. 도둑들 너희들 도둑놈들이 다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다 밝혔다.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밝혔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박찬진이 어떤 작품을 남기고 사퇴했는지 6월 1일 지방선거는 2022년 어떻게 했는지 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뭐 말 안 하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숫자로 밝혔으니까. 박찬진이 여러분들 최후의 작품 마지막 작품은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최후의 작품은 여기 나오네요. 이준석 하태경 이거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 여러분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찬진 사무총장의 사퇴의 위중함을 감지하고 언론은 뭡니까. 사퇴하는데 그거 그냥 덮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선관위에 대한 가장 중차대한 책임은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깊이 여러분들을 인식하시고 국민들이 딴 거 있겠으니까 누가 되더라도 공정한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여러분들 요구사항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책임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당연히 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번 사안이 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도덕놈들 많이 여러분들 좀 배포해 주셔서 선거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새벽에 한참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아르헨티나 소식을 전하는 한 뉴스를 봤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의류 판매업 이런 걸 하시는 교민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런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군요. 참 아르헨티나가 대단한 국가였고 국토 돈 들고 특히 농축산업 같은 것이 많이 발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무렵에 유럽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그런 이민국가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였죠.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게 되면 참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그냥 지나친 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참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르헨티나 문제는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돈 풀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돈 그렇게 풀게 되면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게 되죠. 그거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씨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도 받고 서울대 교수도 지냈고 또 adbs 요직도 있었고 국제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인 능력도 있고 하니까 분명하게 이번에 못을 박네요. 금리 동결 이창용의 작신발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으로 성장을 도모한다고 그것은 바로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정말 간단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이 또 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은 돈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그대로 하면 나라는 자연적으로 망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게 별 게 있습니까.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냥 그 빚이 허덕허덕이게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나라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빚이 많다 보니까 채권단에게 좌지우지 될 것이고 그냥 수시로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상태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상태가 지금 아르헨티나 상태지 않습니까. 돈 풀어가지고는 절대 경제를 못 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가지고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계획을 하루속히 서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 동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쳐두고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이야기는 지금의 고인플레이션 시대가 지나면 장기 저성장 구조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한국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금리를 다시 낮추더라도 성장률을 반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한국은행 총재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안 할 겁니다. 한국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처해 있다. 구조계획을 미룬 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려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 내부에서 이렇게 성진을 한 사람 같으면 정치적 맥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건데 전혀 없이 거두절미하고 구조계획이 없으면 그냥 나라 어려워진다. 돈 풀어서 살리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견을 냈다. 더 앞으로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창룡 한국은행 총재의 이례적 선설이 저출산 고령화의 노후 빈곤 문제에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에 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너무 어려워서 진척이 안 된다는 점이다. 5년이나 10년 안에 노후 빈곤이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자 출신이니까 아주 칙설돌 이야기를 하네요.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 못하니 결국 재정을 풀어서 금리 낮춰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 안 된다. 재정 통화 정책은 단계적으로 경제를 안정하는 수단이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잘 됐냐는 것은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자르고 여러분들 불필요한 것은 몸이 없어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는 이야기인 거죠. 피 흘릴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라앉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벽에 아르헨티나의 뉴스를 현지에 간 연합뉴스 기자가 물가 102% 폭동 충격 휩싸인 한인들이라는 그런 짧은 4분짜리 토막뉴스를 냈더라고요. 우연히 봤습니다. 참 괜찮은 나라였는데 물가 상층들이 1년에 102.5%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위를 하는 노동자 대표회가 우리는 사회개발부 장관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더 많은 시럽 더 많은 굶주린 더 많은 비참함 그리고 우리의 고정수요를 파괴하는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데 장관은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관님들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페론 이적 무릎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퓰리즘이 나라를 완전히 망친 겁니다. 이 괜찮은 나라를. 아르헨티나는 이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에 고질적인 전력난까지 겹쳐 이중구를 겪고 있습니다. 낡은 전기시설 때문에 전력난이 심각한데 3월부터는 처음으로 습시 40도로 웃도는 무두위에 전력 사용량이 크게 널며 정전사태에 인하났습니다. 땅 밑에 지나가는 전선은 25년 30년 전 전선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교민 김종국 씨 말씀입니다. 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수시로 전기가 끊어지고 보통 열흘 어떤 경우는 심하게는 3주까지 전기가 끊어집니다. 인프라에 투자도 전혀 하지 않았고 인프라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닦아 먹고 치우는데 그냥 노력했던 것이 그 선대가 베푼 포퓰리즘의 결과가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겪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아르헨티나가 우리가 다르니까 그런데 밑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네요. 한 시민이 아르헨티나는 자원도 풍부하고 온화한 날씨로 축산업과 농업 대국인데 정치를 잘못하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가를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선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남의 나라 예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선거만 지키면 최소한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아르헨티나가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는 선관위 계획을 제대로 못하면 나 한국이란 나라가 참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게 무척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쓴 도둑놈들 시리즈가 5월 30일 나오는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까지 5번째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확산시켜주셔서 나라의 어떤 기둥이 되는 선거제도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